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가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루브라가 또 30%가량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스위프트 제재가 러시아 금융시장이나 무역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200여 개 국가, 또 1만 1천 곳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러시아의 2은행이죠. VTV를 비롯해서 모두 7개의 은행에 대해서 10일 이내 국제결제망에서 제외시키는 제재 조치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핵무기급 충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앞으로 300여 개의 은행들을 갖고 있는데 유럽위원회가 러시아 행동에 따라서는 2차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 주요 국가와 1차 제재만 가지고도 전체 무역의 30%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2차 제재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금액이 3,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무역의 90%는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만약에 구 소련 동맹국 20개국이죠. 이들과 루브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제를 하더라도 전체 거래의 32%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68% 무역을 하는 나라는 달러를 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경제는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또 장기화되게 된다면 지금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란이 스위피드 제재를 받았는데요. 북한도 제재를 받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당장 3분의 1로 급감했고요. GDP도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통화의 루브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훼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역 감소, 통화가치 하락, 은행에 대한 대출도 절반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 소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GDP는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명목 GDP 규모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6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 감소하더라도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0.17%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 타격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가격까지도 급증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2차 경제 피해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한다든지 반도체나 자동차, 휴대폰에 들어가는 팔라디움, 뉴튼과 같은 소재 공급망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세계 GDP는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스위프트 제재를 최강의 최종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러시아가 또 이 방법을 피할 수 있는 수단에 어떤 것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은행이죠. 스메르방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 1만 4천 개 지점을 갖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136억 유로로 1입니다. 또 지분의 50%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는 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에너지 무역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 공문만까지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러시아 군사 행동에 따라서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300개 은행도 순차적으로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원 수출도 막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대신 옛날에 우리가 썼던 탈락세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우회 송금하는 결제 시스템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송금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위프트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더 세진다면 러시아는 경제뿐만 아니라 통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게 되고요.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과 관련된 부분을 망한하기 위해서 침공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7년 8개월 만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예측기관에서는 이런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WTI 가격은 1배럴에 113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지점학적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투기 거래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학대처럼 140달러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인 전쟁이 정전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러시아 제재가 완화나 해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푸틴이 집권하는 동안에 이런 정전 협의를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브리티시 페트럴, 쇠, 그리고 엑슨 모빌과 같은 국제 다국적 메이저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세계 생산량 10% 정도 되고요. 이 중에 60%를 유럽에 수출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무래도 러시아를 제외한 새로운 추가 원유 생산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고유가는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고, 이 때문에 상품 가격에 투자하라고 국제 투자 은행들이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원유 추가 생산 공급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 뿐만이 아니죠. 밀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유 만큼이나 다른 대체 방안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곡물 식량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데요. 양국은 세계 무용량에서 차지하는 밀의 비중이 30%, 옥수수 같은 경우는 19%를 차지하고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유 생산 국가고 수출 국가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계 밀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데 현재 주요 상업 항구가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밀 가격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곡물, 메이저죠. 카게,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봄밀 파종 시기가 달아오는데 파종을 할 수가 없다면 내년까지 밀 공급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밀 같은 경우에는 1불세당 9.84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2008년 최고치인 13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빵이나 과자, 라면, 파스타, 천류, 대두유, 냉동식품 가격 급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수산물이라든지 백금, 팔라디움, 알루미늄, 니켈, 구리까지도 제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원유 상승이나 곡물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OECD 국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100달러 시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0.3%포인트 감소하는데 국제유가가 곧 120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상 수준은 516억 달러 적자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0.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입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산출 가격의 인상분을 정가하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악용을 받게 되는데요. 정류나 철강, 화학, 전력가스, 도로 운송, 항공업종의 실적 악과도 불가피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가솔린이나 전력,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5개월 실차를 두고서 최종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은 당장 2분기부터 소비자 물가 뿐만 아니라 상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 구매력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요. 개인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3월 9일 새 정부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서불러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반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한국과 관련된 정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지수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내용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푸틴을 정조준에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유는 항상 전제주의죠. 독재를 이긴다고 말을 뗀 뒤에 러시아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조와 더불어서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방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겠고요. 또 우크라인을 돕기 위해서 경제나 금융,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조치에 써야 될 것을 보여주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동맹국 연공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폐쇄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문제, 또 인프레이션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인프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은 임금을 낮추는 전략보다는 비용을 낮추는 전략으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 체인망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또 물류를 더 빠르고 더 싸게 움직이도록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배터리, 가전과 관련된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간 10만 킬로미터의 도로 건설, 다리도 1,500곳을 개보수하게 되고요. 600개 이상의 공항도 건설하게 되고, 50만 곳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가 교체가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도 깔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 관련돼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값 인하라든지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500달러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좀 촉진한다든지 또 불공격한 세제를 고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큰 방향을 일어넣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